화 있을진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오늘 본문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누의 죄악과 포악함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생명양식의 본문인 나움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중임 당하는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묻 민족에게 보일 것이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너네 외가 항패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정말 진심의 충고를 해주시는 부모님 혹은 친구나 은사가 있으신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악의 길을 걸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선택은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하는 우리의 몫이죠 요나서와 나움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거의 메시지를 선파하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니누의 성에 온 백성이 회개함으로 돌이켰죠 그런데 백여년이 지나는 동안에 니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또다시 극악한 행동과 죄악과 패혁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의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회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었지만 다시 행악의 길로 갔기에 니누에는 불순종을 선택하여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의 행악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행하는 자를 다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시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행악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행한 악인들의 악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내놓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아세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니누에는 피의 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패권을 장악하고 포로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포악한 행동을 하고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흥건했던 피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나요 그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세계를 재패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이 무너집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 성을 공격하는 병거의 소리가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병거가 달리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듯 생생하게 남선지자는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일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악을 상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4절에서 니누에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묘사되어요 그것은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술술을 쓰고 강교함을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수화에 딱 들어오면 착취하고 죽이고 파괴버리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악을 고치고 이기고 악인들의 패혁함을 드러내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요 민족을 흔드시고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성음인 니누에가 세계 앞에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모습에 배설물이 던져지고요 주변 사람들을 모두 피하고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례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악인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기억하시고 악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고통받고 억압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니누에처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악을 상대해 주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